하이파이클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하나의 기기를 심층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시스템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기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서 숨어있는 약간 꿀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시스템이고요. 스피커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피커는 패러다임의 페르소나 5F라는 모델이고요. 옆에 있는 파워앰프 MC150이라는 스테레오 파워앰프입니다. 매킨토시 제품이죠. 그리고 프리앰프로는 매킨토시 C22이라는 프리앰프 사용되었고요. 소스기기로는 린의 셀렉트 DSM이라는 모델 사용됐고요. 이 시스템 중에서 스피커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패러다임 페르소나 라인업의 5F라는 모델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페르소나 라인업을 잠깐 살펴보면 최상위 모델로 9H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 준 플래그십으로 7F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 5F모델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3F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에 사용된 5F라는 모델은 페르소나 라인업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사실 상급 모델들은 좀 가격도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가정에서 운용하기 좀 덩치가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5F모델 가정에서 운용하기 상당히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가격대도 좀 더 플래그십이나 준 플래그십 상급 모델 대비 좀 적당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제품 특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유닛 구성이 보시면은 상급기랑 동일한 중고역 유닛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급기랑 중고역 특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퍼의 개수나 인클로저의 최적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요. 크로스오브도 동일한 쓰리웨이 구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 선호 성향상 플래그십 제품에 눈길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하지만 시청 공간을 생각해 볼 때 9H나 7F 이 제품은 가정에서 쓰기에 상당히 좀 큰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5F 이 제품 일반적인 시청 환경 넓이 공간상에서 아주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역 특성이 상급기랑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중고역 특성을 중시하는 분들께는 이 제품이 오히려 밸런스가 훨씬 상급기 대비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고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하지만 이제 좀 넓은 공간에서 큰 저역 스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상급기가 정답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가정 공간에서는 이 제품이 상당히 적합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상위 페르소나 라인업에 적용된 기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최상위 모델과 동일한 기술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양을 자랑하는 PPA 렌즈가 동일하게 적용돼 있고요. ART 서라운드라고 해서 우퍼 유닛에 서라운드 쪽에 올록볼록하게 적용된 서라운드 이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유닛을 고정하거나 푸터 쪽에 적용된 촉 마운트 아이솔레이션 시스템 모두 동일하게 상급기가 적용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리앰프 소개해드려 볼게요. 매킨토시 C22 Mark5 프리고요. 5세대 제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매킨토시 70주년을 기념하는 C70이라는 기념 모델의 즉격 후속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고전적이고 멋스러운 복고풍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전면에 알미늄 브러쉬드 처리된 그런 패널이라든가 매킨토시 녹색 로고 필기체 매킨토시만의 그런 멋스러움 잘 살아있는 모델이고요. 볼륨 노브라든가 셀렉터의 모양 상당히 클래식하고 복고를 지향하는 매킨토시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이 모델이 상당히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만 설명드렸는데 상판을 보시면 투명창을 통해서 적용된 6개의 진공관 녹색 히터 조명과 어우러져서 상당히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서 정말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품은 매킨토시를 대표하는 푸른 눈 레벨 미터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쉬움이 없는 모델입니다. 매킨토시 브랜드로 분리형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상당히 가격대가 뛰곤 하는데 이 제품은 가격대도 적당하고 매킨토시 분리형을 구성하는데 가장 먼저 챙겨보셔야 될 주목하셔야 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파워앰프 빠르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파워앰프 MC15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도 매킨토시 70주년 기념 모델의 직계 후속형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MC2152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 제품의 직속 후계 모델입니다. 하지만 MC2152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MC275라는 인기 모델이 있죠. 이 모델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MC275의 2배 출력 중강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MC275가 스테레오 출력 모드에서 채널당 75W의 소출력 앰프였는데요. 제 옆에 있는 MC150이 이 제품은 정확히 2배여서 채널당 150W의 출력을 갖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MC275가 상당히 예쁘고 상품성이 좋은 제품이긴 한데 약간의 스피커 매칭이라든가 출력에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품이 MC15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C275의 2배 출력 중강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기에는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MC275 같은 경우 브릿지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노블럭으로 동작을 해서 출력이 2배가 됩니다. 150W 채널당 출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SNR이 MC150이 이 제품보다 7dB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SNR이 7dB 우수하다는 점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력이 증강된 만큼 냉각에 상당히 효율을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파이프 냉각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진공관의 수명이라든가 내부 소자의 열화라든가 회로기판의 열화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열배출 시스템을 잘 디자인을 해서 긴 수명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6개의 진공관을 사용했고요. 출력관으로 KT88 8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밸런스 및 입력 앰프용 12AX7A 4개를 사용했고요. 전압 및 드라이버용으로 12AX7 4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총 16개의 진공관을 사용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진공관 쓴 제품 중에서 약간 보호회로가 부실하게 돼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 보호회로도 상당히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센트리 모니터 보호회로라고 명명된 회로가 있는데요. 출력 전류의 이상 증상이나 한계점 도달 시 즉각적으로 동작을 차단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급기 대비 출력에 좀 아쉬웠던 분들은 이 제품이 상당히 제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급기를 모노블록으로 사용하는 것 대비 SNR도 좋아지고 스피커 매칭이라든가 출력 제어력, 장악력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파워앰프 소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스기기 소개해드려 볼게요. 가장 맨 밑에 있는 제품이고요. 린의 셀렉트 DSM이라고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탈리스트 아키텍처가 적용된 최신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급형 모델이고요. 린은 소스기기부터 스피커, 앰프까지 발매하는 토털 브랜드지만 개인적으로 소스기기를 가장 잘 만들고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소스기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원래 린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 상단 다이얼 상당히 반짝이는 무슨 보석처럼 빛나고 앞에 있는 패널도 622L LED를 써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데 모듈화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주문할 때 일부 기능을 생략하고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워 케이블이 옛날 클라이막스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제한된 공간으로 아무 파워 케이블이나 못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파워 케이블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린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선구자답게 카주라는 훌륭한 자체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으로 네트워크 플레이 상당히 편리하게 앨범 아트를 감상하시면서 편리하게 선곡을 하실 수 있고요. 자사의 카주 솔루션뿐만 아니라 룬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룬 레디 인증을 받았고요. 룬에서 아웃풋 디바이스로 셀렉트 DSM 지정을 하셔서 룬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룬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소스 기기 소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시스템 조합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 구성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각의 제품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좋은 제품들인데 플래그십이 아니거나 인기 모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주목받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제품들로 구성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각각 개별 개별 하나씩은 뜯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오늘 시스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청음 영상에서 이 시스템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실제로 곡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면서 시청평 상세하게 좀 전달드리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스템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ousands 사aal 단무지 않나 약간 3 5 C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